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인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냥 같은 시간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도 연어 방송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그다음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은 총선 선거구별 전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내용을 갖고 이제 방송을 드리겠는데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복당한 이은주 전 의원 용인정의 이제 경선을 거쳐가 이제 공천을 받았죠. 그 이은주 용인이 아주 크네요. 갑을병정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용인정의 선거결과를 한번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이재명 당대표가 과반수를 조금 넘는 이번 총선 목표가 151석이다. 국회의 의석이 300석이지 않습니까요. 그 가운데서 이제 151석 과반수를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인들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그렇게 뭐 신뢰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다만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에는 이제 공직선거는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본투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 제도는 그게 이제 투표자들이 던지는 그런 투표는 이 숫자로 보게 되면 숫자의 특성상 자연수 혹은 난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에서 나온 그 숫자는 투표자들이 던진 것을 단순히 합산한 자연수가 아니고 일정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낸 그런 인공의 순거죠. 그 점을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대 선거를 다 분석해보게 되면 선거마다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후보가 받는 사전투표특표서를 다 제조회가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이제 한 30여일 남은 그런 4월 10일 총선에서 이제 다시 지금까지 10번 11번 해오던 방식대로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재명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151석이다 조국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200석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숫자는 규칙을 찾아낼 수도 있고 또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가상 시나리오를 얼마든지 세워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들 눈치도 있고 하니까 2020년 4.15 총선 수준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지하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고 뭐 그냥 화끈하게 그냥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그렇게 규칙을 돌려 가지고 그냥 선거를 압승해야겠다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을 사용한 선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규칙을 찾아낼 수도 있고 과거의 선거를 가지고 그리고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선거를 복원시킬 수도 있고 복구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기준점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선거를 예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규칙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 규칙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선거 데이터에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오늘 조금 더 심청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러니까 기가 찬 건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전번 1월 달에 대만 선거를 보셨다시피 그걸 여러분 다 합쳐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당일 투표는 그렇게 합산해가 발표하는 건데 사전투표는 규칙을 이용해가 숫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을 사용하는 아주 세계사의 유래를 보기 힘든 그런 선거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칩수 년 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가 최근 들어서 이제 완전히 발각이 된 거죠. 그 점을 여러분께서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지원해 주신 제야 h님께서 이제 다섯 번의 선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2018년 지방선거를 들어가시기 전에 한 번 계산을 해보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 수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작했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제야 전문가가 추계한 그는 한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한 240만 표 정도로 추계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각 선거구별로 모든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합산한 것이 한 240만 표였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나온 추계치가 한 200만 표 가량 나왔네요. 그러니까 좌측에서 접근한 방법을 쓰든지 우측에서 이런 접근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대략 200만 표 이상 정도의 득표 수를 만진 것으로 그렇게 2020년이 나오는데 2017년은 그것보다 조금 숫자가 적네요. 그런 점을 이제 오늘도 한 번 여러분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부 입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첨예한 그런 현안 과제가 의사정원 학대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연 2000명이니까 거의 한 60-70%에 해당하는 기존 정원에 그 문제를 총선 전에 이제 마치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의사정원 정책이 발표된 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야 이건 좀 너무 거칠게 추진하고 그리고 또 총선 전에 이렇게 민감한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냐 총선 마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건데 그리고 아마 이 문제가 의사정원 소위 확대 문제가 소위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거리 왜 국힘당이 어려울 좋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냈는가 이런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려 섞인 그런 시각을 계속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그 방송에 대해서는 또 이제 윤 정부의 그런 정책에 호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댓글로 남겼습니다마는 뭐 사람이 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계획대로 좀 진행이 조금 더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한 그런 돌발 변수가 이 대학병원의 의사분들이 이제 교수분들이죠 교수를 하면서 진로를 하는데 거의 한 대학병원에 계신 교수님들이 90% 이상 정도의 시간을 되게 진로에 투입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분들이 이제 사표를 던지는 의사직에 겸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교수직을 던지고 그냥 진로만 담당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수직을 안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의과대학 유지나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윤 정부가 크게 의식을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예를 들면 사표를 내고 그냥 의사 진로만 하더라도 그것은 뭐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강요할 그런 마땅히 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부가 난항을 겪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총선에 상당히 마이너스 역할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들은 뭐 초미의 관심이 4월 10일 총선이니까 뭐 이런 판세 분석 저런 판세 분석 이렇게 다 내놓는데 그것이 이제 빛과 그림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역시도 이제 미래일이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옳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투표자나 유권자들이 조심해야 될 상황을 무게중심을 좀 잡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